별이 입장에서는 내 가족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낯선 사람만 접촉하는 것보다는 접촉을 피한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죠. 한적한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길을 택했을 거라는 전문가의 추적. 너무 더 배고팠죠.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10km나 남아있는 상황인데. 올도 너무 먹고. 여기 보면 근처에 과자 만드는 공장도 있고 축사도 있고 하수 종말 처리장도 있고 여기서 나는 냄새들이 아마 되게 익숙한 냄새로 별이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람에 실려온 희미한 아주 희미한 집 주변에서 나는 아는 냄새. 그런 후각 수용체에서 기억하고 있는 냄새가 문득 별이 코에 들어왔던 거예요. 아, 냄새로. 그렇구나. 3억 개의 후각 수용체를 지닌 개들은 자람보다 수십 배 더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다고. 게다가 어릴 때부터 밖에서 자라온 별이의 경우 감각이 잘 살아있어 더 미세한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을 거라고. 아, 집 냄새. 아빠 냄새. 하지만. 보통의 걔들은 냄새를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움직여요. 지그재그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는 냄새. 또 이쪽으로 갔다가 어, 냄새가 안 나네. 이쪽인가 하고 또 오다가 어, 아는 냄새.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가나 봐요. 점점 좁혀가나 봐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머리가 좋아요. 무려 9일이라는 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을 별이에게는 줄임별을 채우는 것보다 더 간절했던 바람이 있었습니다. 별이의 그 강한 의지가. 그래서 9일을. 세상에.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 준 건 아니었을까. 감동이에요, 진짜 감동. 그런 별이가 기특하면서도 미안한 부부. 얼마나 고생하고 왔니. 아유, 우리 별이 대단해. 기특해. 맛있게 먹어. 안쓰러운 마음에 더 열심히 챙겨주고 있지만. 아직은 예전만큼의 기력을 다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 ze이게 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